꼬랑지 빠지겠다. 꼬랑지 빠지겠어. 보자. 보자. 하... 나와봐, 나와봐. 나와봐. 아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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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우유 줄게, 잠깐만. 아, 저기 남자같이 생기는 재고. 예, 그렇고. 귀선놈이, 귀선놈이 어디였어? 아, 저기있구나. 저기있구나. 하나 또 쳐졌네? 아이고, 헷갈려. 아, 여기. 뭐야, 이거야, 저거야? 어? 잠깐만, 봐봐. 봐봐, 너야? 어? 얘인데? 자... 얘야? 쟤야? 헷갈려. 하나 찍었는데, 먼저? 우유, 우유 줄게, 잠깐만. 자, 먹어봐, 우유. 잘 먹네. 우유, 쟤먹네. 우유, 쟤먹네. 그래, 그래. 너 말 먹고 또... 똥질할라. 아, 얘구나. 얘, 얘가 홀인자구나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 얘가 홍자 일요일날 일요일날 데려간대요 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얘가 좀 길고 얘가 홍자 니가 남자처럼 생긴 빵컷일까? 너구나 저게 지선님이 예약한 놈 너도 똘똘하게 생겼네 이야 비슷비슷해갖고 어떤게 홍자지 얘가 홍자 놈이 어떤 놈이지 여기다 놔둘테니까 할아버지가 줄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똥질할라 아 요거 요거 참 요거 요게 똘똘해 요런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진짜 똘똘해 귀가 반 썼네 반 벗고 요거는 설화 애기때랑 비슷하다 요런 애들이 똘똘해져 음 더 줘 안돼 안돼 놔둘테니까 사료가 없네 사료 좀 줄게 잠깐만 자 자구나 자 자가 이류로 데려간다나 홍자 그 다음에 얘일거야 아마 얘 이게 수컷처럼 생긴 암컷 제일 큰애 가가 자가 지선님이에요 그 얘가 사료 먹어 사료 먹어 사료 팔松다 나 간다 내일 또 올게 네